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쌍스케치 되게 오래간만의 캐스트로 만나뵙는데 안무말 대잔치라는 제목을 넣습니다 이건 왜 이런 단어를 넣냐면 학생들한테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소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뭐냐면 질문을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하셔도 되는데 뭐든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요즘에 우리가 요즘 작금 시대에 핑거 프린세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밴딩머신인 줄 알아 사실 띡띡 누르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단어나 기본적인 내용들 같은 것도 여러분들 질문을 할 때 한 번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실력 느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단어나 용어를 갖다가 모르면요 그거에 대한 공부가 자체가 안 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를 올해 처음으로 아마 탕구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어 특강을 만들었어 그거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질문한 내용들 중에 내가 아무말 대단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누구를 비하하거나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가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가를 알려드리려고 알겠죠?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봐봐 얘들아 실제로 선생님이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원유는 왜 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이 있어야 되겠지? 원유가 뭐야 얘들아 원유 이거 뭐야 원유 일단 원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유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지 원유가 왜 휘어졌냐는 질문이 얘들아 이거 질문의 앞뒤 맥락이 이해가 되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습곡이 만들어졌어 근데 원유가 이렇게 차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원유가 차 있으면 원유는 기름이잖아 기름하고 땅하고 여러분들 같이 있을 때는요 이 기름들이 땅 속에 있는 틈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벼우니까 위에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 같은 경우 봤을 때 원유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기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위로 올라가서 찬다라는 개념들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의 흐름에 얘들아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 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알아내지 않으면 지식들이 막 파편처럼 날립니다 자 다음 질문 12,000 루트 3이 왜 2만보다 큰가요? 이렇게 나 있는데 12,000 루트 3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쵸?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기본 수학적 소양이잖아 이거는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루트 3이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수학 지금 교과 과정을 잘 모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진 않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몇 등급을 받고 싶으세요? 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몇 등급 바꾸십니까? 탐구든 수학이든 뭐든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등급이 내가 지금 낮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한 등급이라도 계속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여러분들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이런 퀘스트를 찍는 이유도 누구를 질책하거나 욕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하지만 공부라는 기본 자세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 애티튜드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그쵸?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정체전선의 일종인 장마전선이라고 설명해요 봐봐 정체전선의 일종인 장마전선 정체전선의 일종인 일종인 장마전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문장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개념서도 그렇고 수특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 다 나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봤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게 선생님이 보통 Q&A 게시판에 직접 답변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숙제를 내줘 네가 개념 규제를 갖고 있다 혹은 수특을 갖고 있다면 내가 펼쳐보고 질문을 한다는 거야 몇 페이지 펼쳐서 읽어가지고 너의 생각을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퀀스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고득점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 말 대잔치라는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붙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공부하고 편안하게 간다면 성적이 편안하게 나옵니다 대학 못 가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최초의 육상동물은 공룡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너무 웃었는데 사실은 미안해 얘들아 비우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내 육상동물에 대한 설명도 해주거든 수없이 가네 최초의 육상동물 그런데 공룡이 가당키나 하니 공룡은 중생대 표준화석이란 말이야 중생대 때 주라기 공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세요 차라리 이게 왜냐하면 최초의 육상동물들이 보통 절지 동물들을 잡거든 곤충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절지가 이제 절지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절지 다리에 마디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한 번씩 곱씹고 가서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 갑자기 아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 나 진짜 진심으로 얘들아 그럴 수 있어 너희들 할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질문을 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죠?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진짜로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자세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용어 특강을 준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를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야더라 용어의 집합체란 말이야 근데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그치? 최초의 육상동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질문은 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표준화석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들을 배우는데 고생대 때 최초의 육상동물이 출현하거든 보통 한 실룰 이야기 정도 잡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생대 때 표준화석, 중생대 때 출현하는 게 공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무런 지식적 배경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거는 검색이라고 해봐도 검색이라도 해봐도 이건 완전 얘기가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되지 않지 이게 1탄으로 끝날지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캐스트를 종종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적 캐스트를 좀 많이 찍을까 생각 중에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것도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나 이런 걸 지금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봐봐 일단 단어 공부할 때 이거부터 하자 첫 번째 핸드폰 컴퓨터를 켠다 응 켜 많이 보잖아 너희들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 다음에 검색 포탈에 들어가 자 검색 포탈, 검색 포탈이 뭐야 이래서지 저 네이땡 다 땡 구땡 뭔지 알지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맨날 웹툰 보는 데 있잖아 거기서 그냥 검색 창을 열어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궁금한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어 빈칸에다가 너무나 친절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포탈 엔진은 아니잖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는 교재에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단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뭐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뭔가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용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기본은 용어를 익히고 개념을 익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역할이 나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제 함께 할 테니까 사실 뭐 질문 받기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오해할까 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 드리기 시작하면 웹툰 보지 말고 그냥 이것 습관을 드리기 시작하면 너희들 완전 다른 내 자신을 만나게 될 거야 몇 개월 뒤에 알겠지 수능 시험 공부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자세 같이 가져갑시다 알겠죠 선생님 오늘 퀘스트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 강좌도 여러 가지 많이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가져갑시다 알겠죠 잘 가져가자 그 핑거 프린세스들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들 이게 막 자판기처럼 누르지 말라고 안 돼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너무 안 좋아져 알겠지 알겠지 어 자 함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공부하는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퀘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수업 시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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